네, 지금 텃밭에서 부추를 좀 잘라다가 한소쿠리 잘라다가 신선한 부추를 씻어가지고 자색양파, 이번에 캔 자색양파하고 같이 채썰어서 지금 부추전을 하고 있어요. 부추전을 먹으면 지쳤던 기운이 속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부추는 정력을 강화시켜서 노인들한테 기력이, 여름철 농사이라는 노인들한테는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식품이에요. 그 자색양파도 안톤시안 색소가 있어서 아주 혈관에도 좋고 이 부추는 힘을, 고기 먹은 것보다 더 힘이 속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. 이번에는 텃밭에서 한소쿠리 뜯어 온 부추 가지고 아침에 부추전을 하고 있어요. 이걸 빵에 끼워서 샌드위치로 먹어도 좋고 그냥 밥반찬에 먹어도 아주 좋은 그런 식사, 식사, 대용으로 쓰고 밥반찬으로 좋고 아주 좋은 식사입니다.